시청자님 귀 쫑긋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경기 후 콘테 감독 인터뷰, 프랑크프루트 감독 손흥민 평가, 그리고 저메인 제나스가 손흥민 발리슛에 대한 언급 훅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 발리슛 들어갈 때 진짜 아무도 몰랐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손이 발리슛 10번 반복해보면 확실히 보인 듯합니다. 호이비에르가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리고 손흥민 뛰어오면서 왼쪽에서 원스톱 발리슛, 골키퍼 어완이 벙벙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위치를 알고 중요해요. 왼쪽으로 30도 정도 휘어서 찼습니다. 이때 손흥민 도우미 세세뇽에 오프더볼이 너무 중요한 듯합니다. 호이비에르가 볼차기 직전 세세뇽이 골키퍼 쪽으로 달려가 손흥민 밀짚 마크하는 수비수들이 세세뇽한테 몰리면서 손흥민은 완전 자유부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발리슛이 터졌는데요. 여기까지는 개인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축구 전문가 제나스의 견해는 완전 다릅니다. 저메인 제나스 아시죠? 케인 없으면 손흥민 월클 아니다. 어제 경기 토트넘과 프랑크프루트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특히 제나스는 생방 중 이번 프랑크프루트전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처럼 득점왕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못한 이유를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후반전은 수비하다 역습 시 너무 지쳐서 빠른 역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영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두 번째 발리슛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 처리하지 않고 발리슛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오른쪽에서 손흥민이 있는 왼쪽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이때 호이비에르가 공을 줄 때 공의 아래쪽을 찍어서 높게 띄우는데 이런 볼 처리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겨냥해서 줄 때 올리는 형태라 합니다. 만약에 볼을 빠르게 차면 손흥민은 헤더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렇게 높이 띄우면 공이 느려서 소니가 헤더로 처리하면 속도가 느려서 골키퍼가 막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발리슛 시외는 다른 대안이 업었기 때문에 무조건 발리슛 한 이유라고 합니다. 먼저 토트넘의 3대2로 패배한 손님 프랑크프루트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공격하다 공을 빼앗기면 무조건 손흥민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의 후방 돌파에서 엄청 힘들었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허용하면 무조건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 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축구 감독들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3명 정도 마크해야 하고 오프 더 볼 상황이더라도 손흥민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3명 정도 소니에게 달라붙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어제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 교체 1분 만에 한 골 먹었는데요. 바로 손흥민 마크하던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함으로써서 일어난 손흥민 효과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경기가 끝났는데요. 콘테 감독이 경기 후 화난 듯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 교체 이후 벌어진 어이없는 실점에 대해 상당히 화난 모양입니다.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케인의 마지막 PK 실수에 대해 하마터면 재앙이 될 수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이 어려웠다. 우리는 대체로 훌륭한 경기를 했지만 한 골을 실점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더욱 중요하고 또한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2.2 경기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후반부에서 엄청나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실점까지 했다. 더군다나 케인이 PK까지 놓쳤을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하마터면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다 날려버릴 뻔했다. 그래도 이젠 우리가 조일이가 되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귀 쫑긋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손흥민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기자는 아마 페리시치와의 조화 문제를 질문하고 싶었던 같은데요. 아쉽게도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손흥민 두 번째 골에 매우 좋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약하면 손희와 잘 조합해서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호흡이 다음 에버튼전까지 가기 바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